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해낭 사이 국제 전기여객선 운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대산항에 240억 원을 들여 국제여객부도와 터미널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.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해낭 간 전기여객선은 일주일에 6차례씩 운항할 예정이며 5시간이면 중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대산 해양항만청은 여객선이 운항되면 중국 관광객은 물론 중국 기업도 유치해 대산항이 서해안권 물류관광 거점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